오늘 사단법인 음향지공협회의 협회장입니다. 평창을 마련하시오. 평창을 도서지원님께 우리 여러 청신들께 청년들께 다 전부 올립니다. 잘을 잡으시고 우리 자석문제 터미널으로 남북통일이 한석이 성취되기를 지원드리면서 오듬한 차이와 조선의 통직국인과 조선인의 자기밀림을 선언하느라 전어서 세계만방에 구하여 인류 경쟁을 되니 금연하며 전어서 자들만 맺고하여 민족자진의 정권을 영역해야 하더라 한반년 약사의 권위를 향하여 전해서네며 이천만 민족의 성취를 하며 전해 품이 아닙니다. 민족의 항구여이란 자유가 들으며 전기장이며 인류의 양심을 받으며 제재재중을 대지운에 선호적 일하기와의 자를 제기하느니 시천을 맹냉며 시천을 맹냉며 시천을 맹냉며 시천을 유생며 경률 공면동 생굴을 영장한 발동에 가시나 아무도 인천의 계획이 없지지 못하십니다. 우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 희생을 장하여서 이래요. 천년이 처음으로 인민족 겸지의 동건사가 지금의 십 년의 것이라 생존권의 박산대미무를 깨하이며 신년산 발전의 이상의 매물을 깨하이며 민족적 견형의 서성대미무를 깨하이며 시대와 독창으로서 체제 문화의 대조리의 기호법이왜을 기려내며 실험이무를 기하이며 이래요. 구려구려구려한 되려면 지향의 고통을 받아냐며 장대의 여기를 성지하느며 민족적 양심과 국가적 연유의 여치 성지하는 공부 진정하려면 함께 인정이체로 나아 발달을 조하려하며 발현한 잔대에게 호시계에서 선을 이뤄지려면 자유의 선수를 연구하자는 경북을 조회하는 데 세대 공부와 민족적 겸지의 동의를 확실기하는 후에 2천만 값개가 인마다 방탄을 일어나고 일로 동동과 시대의 양심이 정의 운공만이 거의 강나라가 온화는 금위로 이뤄지라야 시험에 항암을 해왔지 못하려 대화 여정하며 화질을 전지 못하려 국부조가 진한 억울함을 펼치라는 것이며 오늘날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장대의 희업을 뿌리채법으로 하는 것이며 민족의 양심과 국가의 소위가 진료됐던 시대가 다시 일으키라는 것이며 각자 이 지역의 정당 발달을 다하려는 것이며 가난한 자신들에게 솔직스러운 재산을 남겨주지 않으려는 것이며 저산만대의 영구완전한 경사와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려는 것이며 가장 지속한 것이 민족의 독립으로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며 화참한 각자가 사람마다 마음의 칼날을 품고 일류통통과 시대의 양심이 형님의 군과 인도의 성편에서 보관한 오울들을 나같이 하며 어떤 강자인들이 꺾지 못할 것이며 물러나서 이르도 맘에 어떤 뜻인들이 펴지 못할 것이냐 경제야 수호족 이래시기종종의 금청맹연 수호사야 이분은 무신을 제외하냐 학자는 강당에서 정기관을 질대서 저종재업을 진리지지하고 아무나 민족을 도면으하여 한가전복자의 결을 삼아주시오 아오 이구나사에 이소가 당당하면 인력심비를 불지한다 이분을 소위함을 제외하냐 자기를 정의하겨반 오일은 다음으로 오들어가지 못하러 현재는 주로하겨반 오일은 속속의 정보를 갖지 못하나 금일오일의 소선독립은 소선비로와의금 정당한 생을 투기하는 동시에 일본으로와의금 사례로를 줄여야 동해지아 진짜로 정기하는 것이며 신하로와의금 멍매도 면하지 보다는 불안공권을 달출기하는 것이며 또 동해액 평화로 중요한 육을 삼는 세계의 평화 인류 행복의 필요한 계단이 되기하는 것이냐 이와 구구한 감정상 과거 전세기 동안에 갈고 닦은 오래 길러지 인도적 경치 이마 여유로 사는 문명의 세명 뜻을 유지 위하여 주시기 하느라 사는 몸이 세계 자대와 만물이 되살아 일제 조간 하느라 엄덕 전환의 업을 막고 들박진 것이 저한테 이더라면 화당한 본빠람 단단 햇듯이 옹지와 혈매를 만드는 것도 한테 혈피 천지 우세 가 상대를 버려 봄이 가득한 전세계에 우리 울분할을 영원히 매길 지로다 우리들이 분함의 기원의 심장이 일어난다 양심의 우리 함께 스며 지지가 우리 함께 나가는 도다 남녀노 사없이 어둡고 담땀한 예수 위에서 활별 일어나 산남 만상으로 더불어 새로운 사람들의 죽음을 다시 유가 되는 도다 천배 조상 께서 우리를 안으로 도와주시오 전세계 전세계 균이 오늘들을 밖으로 보관한 이 장소 오성봉 이라 다만 앞에 보이는 밝은 빛으로 박대하고 나갈 자름 도 공약 3장 1. 금일 오일 차근할 경 인도 신비로 전해 오이 기하는 민족 여군이 오죽 사이적 정치를 발휘할 도시 역결 코페 타지 감정 을 유도 하지 마라 1. 최후 1인까지 최후 2가까지 민족 정당 조선거 942 3월 1일 조선민족 대표 선병 2길 선주 1주 백연 4주반 김병 신창 권덩 공정 나의 원날려 양정 백 양 암 우유 여대 이갑 선 이명 이승 은 이종 이종 이류면 박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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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명 3교가 유불손으로 삼일제가 되어 일제의 식민지역제가의 민족말가유지람 압박과 서열음에야만이 기구를 갖고 민족의 자유주역 권리와 대학의 나라를 되자키하여 목숨을 걸고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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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부상을 당한 예국사가 15,961명이며 예병계에 체포리해서 모진국당와 물검은 전기고문고치가리고문 물검은 찬인한 고문과 핍박을 받은 예국사가 무려 46,948명이며 설령한 민간을 7,548대로 부대였으며 교회를 사주신께서와 2개소의 학교로 부대였을 뿐만 아니라 우원의 제한 교회 안에다가 남녀노소를 부르므로 가서 불을 빌라사 멀살자했던 자니 무동한 자니 악상을 의미하시 그날을 이리오 그날의 사실들을 오늘의 대상에 보면서 밝고 이만젠데 이래 동방해나라 대한민국이오! 어서 오케이로 나서서 통일된 삼일정신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민족대합을 전기를 전개하나는데 사회적 분발에 힘차게 박자고 나왔다 하느니라! 한교래로 삼일정신으로 날처럼 손에 손을 잡고 이리 천지인 합일참보고서를 정중으로 인류 평화 평복에 필요한 인류의 빛이 됐다!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은 백이민족으로서 선선자성으로 36년간 압박과 사례를 해야만 지구를 갖고 민족을 잘 쏟고 이와 빼앗기 전할 때 내기하여 무자비한 총칼 앞에 세국기를 들으며 관세운동을 하시고 민족의 한을 품고 가진 민족의 한을 품고 수만명이 가졌으므로 오늘 금년 3일절 백주년을 맞이하여 33인 민족대표에서 선언서를 발표하고 1,897장의 선언서를 800만원 석장을 1,893년 8월 5일부터 서해장품으로 작성을 하여 미국, 일본 중역을 한 곳에 전달하고 상해인심경부에도 전달되었습니다 국내에는 대통령이 국무총리대법원 헌법재판소 각부 참관기관장 단체장 5대 신문사와 사해제명인사에게 기정함으로써 3일정신구관료공평화 통일의 혼인관위와 세계유주의 현복을 위한 기표를 마련하고 후대위에 기질이 남기고자 이고 공유에 오무산천하제 끝을 담아 민족의 한을 풀무시고 가신 영령들의 추모 의룡탑을 채우게 되어선 무한한 영광이며 인류의 빛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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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자리에 참전하시니 여러분께서도 심심한 정의를 올린가보다 감사를 주시면서 추모의 축도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으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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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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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일단 밥을 들어먹고 얼마나 뜨거운지 저가 더 수원하지는디 들고갔다가 이미 나버렸으니까 다 달았어 뜨거워 이런거는 막 뜨거워 다 아니 아니 저기는 시원해요 인가? 지금 들어갔어? 응 들어갔어 일단 인사로 가봐 어디 좀 들고 왔어 수상하십니까 이렇게 한가지 나갔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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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зем 은 예 économ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 이제 밤에 뵐게요 아니 안 되겠어요 몸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가다가 어디다 실전가 아니게요 싫어하는지 가서 뭘 볼게요 다음에 뵐게요 예예 감사합니다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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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이 말세요 아니 안돼 나 빨리 잘먹어 다시 한번 뵙면 ainda 고구마 한 조각에 먹으니까 그냥 계란 먹은데 여기 밥 좀 드시고 가셔야 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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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때 뭔데 저도 가보고 야 여기 좀 뭔데 덜고 아휴 아휴 거기니까 enforced 아멘